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알겠죠? 우리 팀이 점수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비서실장님들이 뭘 할 거냐면요. 비서실장님들은 자기 팀 점수 기록하셔야 해요. 점수 기록하셔야 해요. 점수, 종이 당연히 점수 기록하시고요. 자, 일단 팀장 뽑았어요. 자, 비서실장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우리 팀명 하나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 자, 팀명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빨리 정하세요 30초. 레몬팀은? 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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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팀명 다 좋네요. 제가 진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긴 봉, 여기 여름, 저희 가을, 여기 겨울 하겠습니다. 봉, 여름, 가을, 여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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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30초. 이제 여기서 200점 드릴 건데요. 9호 만들어주셔야 해요. 시간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봉. 여러분, 가을, 겨울 집어넣어서 9호 만들어주세요. 10, 4, 5, 6, 6, 6, 6, 6, 7, 8, 9, 9, 10, 9, 10, 9, 10, 9, 10, 10, 10, 10, 10, 10.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자리인데 반응만 잘해주시면 저 장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체 게임이에요. 딱 붙으세요. 붙어가지고요. 종이에 하나 딱 그내시고요. 노래 대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불러융 Wilde 소리를 올려 찬밥을 보라 빛둘이 내리빛아 눈물을 파산 번호를 외국한 장면은 보라 오라마 오라마 오라 odds 옳겨 유노냐 탈들 بن Jahr 지금 제가 죽는 애 오라나, 오랫 거ilos 감사합니다.